샤이니입니다. 오리! 안녕하세요 샤이니의 우리 킹입니다. 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 어때요? 여기 바닷가 무대에 오늘 팀 멤버십 무한포텐 콘서트에 오셨는데 소감이 어떠십니까? 정말 오랜만에 오네요. 여러분 저희 보고 싶었죠? 감사합니다. 저희가 정말 감사합니다. 이번 연도에는 거의 바닷을 본게 처음인 것 같아요. 아 진짜? 한국에서 여러분들 만나 뵙고 그런게 거의 처음인 것 같은데 너무 기쁘고요. 많은 분들이 뜨겁게 여광해주신 모습을 보니까 너무 감사드립니다. 바닷 입장에서도 영광이죠 샤이니를 봤으니까 저기 보이죠? 방한대기 울잖아요. 울고 있어요. 자 우리 샤이니한테 어떤 질문이 올라왔는지 한번 궁금한데 여러분이 또 어떤 질문인지 좀 보도록 하겠습니다. 질문이 어마어마하게 올라왔을 거에요. 무한포텐 코멘트 질문해 드리겠습니다. 행운의 뽑기 신경을 우리 안녕하세요 샤이니의 우리 킹입니다. 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 안녕하세요 어때요? 여기 바닷가 무대에 오늘 팀 멤버십 무한포텐 콘서트에 오셨는데 소감이 어떠십니까? 정말 오랜만에 오네요. 여러분 저희 보고 싶었죠? 네 감사합니다. 저희가 정말 이번 년도에는 거의 바닷을 본게 처음인 것 같아요. 한국에서 이렇게 여러분들 만나뵙고 그런게 거의 처음인 것 같은데 너무 기쁘고요. 또 많은 분들이 뜨겁게 여광해주신 모습이니까 너무 감사드립니다. 바닷 입장에서도 영광이죠 샤이니를 봤으니까 저기 보이죠? 방한대기 울잖아요 하하하하 하하하하 자 우리 샤이니한테 어떤 질문이 올라왔는지 한번 궁금한데 여러분이 또 어떤 질문인지 좀 보도록 하겠습니다. 질문이 어마어마하게 올라왔을 거예요. 방한대기 코멘트 질문해드리겠습니다. 행운의 꽃빛인 행운의